특채솔 프라이머 특채솔 프라이머는 유철 없는 피부를 연출해서 기름기를 잡아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피부표현이 보송보송하게 되는 제품이고 컬러는 채도가 낮은 느낌으로 고급스러운 피부결을 연출해줄 수 있어요 치크로 발랐을 때는 파우더리하게 마무리되는 보송보송한 핑크 치크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눈가에 유분기를 잡아주는 파우더 제품인데요 가볍게 두드려서 기름을 제거해줄 수 있어요 리퀴드 라인인데 굉장히 날렵하게 되어 있어서 날카롭게 그려주기 되게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퍼스텔 느낌이 많이 나는 민트 컬러의 루펄 제품이에요 블랙 라이너 위에 살짝 얹어줘서 컬러감을 연출해주면서도 뚜렷하게 연출해줄 수 있고요 언더에 써주면서 좀 더 촉촉한 눈매를 만드는데 사용을 해줬어요 삼각형 모양으로 바가 되어 있어서 날렵하게 좁은 면으로 그려주고 넓은 면을 이용해서 색깔을 채워줄 수가 있고요 브로우 투명 마스카라가 달려있어서 눈썹 결을 정리를 해줘서 하나의 제품으로 다양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제품이 될 것 같아요 살짝 형광기가 돌아서 비비드한 메이크업에 잘 어울리는 제품이고요 스펀지 팁이 달려있어서 스머징 해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스펀지 팁이 달려있어서 맞은 때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스펀지 팁이 달려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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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